당신 세제하고 저 가로비누 사오라는 거 어떻게 써? 아니 글쎄 퐁퐁이고 세제이고 지금 기분에 그런 거 사이에서. 아니 기분이라니 뭐가 또 뭐가 앉아봐. 아니 당신 지금 세제하고 퐁퐁 살아간 거 아니냐고. 빨래 다 집어넣어놓고 설거지 지금 저기 잔뜩 사놓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. 나 이거 스마트폰 저 종교로다 바꿔줘요. 종교로다 바꿔줘요. 왜 저 2층에 사는 박사장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뭐 텔레비전 화면도 크고. 이거 두 번만 탁탁 씹으면 착수 나오고. 너무 무슨 얘기를 또 듣고 왔구만. 아니 당신 분수에 맞는 거로 해야지 당신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면서. 뭐 2층에 있는 박사장 얘기는 왜 하는 건데. 아니 그 사람은 하지는 게 굉장히 비싸고 좋더라고 굉장히. 누구 얘기 듣고 오면 또르르 와서 여보 그거 사줘요. 또 또르르 와서 여보 그거 사줘요. 당신이 애야? 지금? 50만 원짜리 하나 사주라고. 아이고 나 원.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. 95만 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. 당신 못 써.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것도 멀쩡한데. 어? 4월에는 퐁퐁하고 저거는 안 사오고. 아이고 진짜 내가 멀쩡해. 아이고 아이고. 애하고 사는 게 더 낫겠다.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. 펑펑. 펑펑. 그래. 가서 오줌이나 퐁퐁 사줘야겠다. 가서 오줌이나 퐁퐁 사줘야겠다. 아이고 기가. 아이고 기가 막혔다. 아이고 도대체 왜 저러. 왜 저러시는 건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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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실까. 여보. 줄리아. 왜 그래요 또. 빨리 와봐 큰일 났어. 뭐가 큰일 났어. 서울에는 퐁퐁하고 가루비는 안 사오고. 뭐가 큰일이 또 났다는 거야. 아이 빨리 와봐 빨리. 왜. 뭐. 아니 이게 뭐야. 뽀뽀. 얘는 왜 여기 빠졌어. 이게 여기 왜 빠졌어. 그건 내가 어떻게.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. 당신 설마. 당신 설마. 아니야. 나. 안 그래. 내가 안 했어. 여기 가지고 이렇게 앉았다. 앉아가지고 어떻게 됐다.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 화장실에 와서 이거 일부러 빠트린 건 아니야. 일부러 내가 그런 거. 내가 한 두 살이 일부러 이런 거 해. 절대로 내가. 정말이라 이거지. 아 정말 지금. 그래. 알았어. 여기 빠졌으니까. 이제 이거 못 쓰니까. 가자. 타러. 어 그래. 가자고 그래. 가. 나. 옷 갈아입고 말 테니까 가자고. 어 그래 그래. 어. 좋아. 이거 건져 가지고 가야지. 가자 그러면 어디 갔어. 어. 최신 스마트폰 그게 뭐라고. 어휴. 빨리 와 빨리. 아이고. 알았어. 아. 아이고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잘할게. 안녕하세요. 또 오셨나요? 이 양반이요. 네. 이 양반은 스마트폰 가질 수가 없어. 또 빠트렸어요. 어디다 빠트렸어요. 물에다가 또 빠트렸어요. 화장실에다가요. 사장님. 네. 이 양반은요. 안 되겠어요. 사장님 이걸로 해주세요. 사장님 이걸로 해주세요. 전에 쓰시던 거잖아요. 네. 이게 낫지. 이 양반은 아니요. 내가 봐도 안 돼. 이걸로 교통해 드릴까요? 이걸로 교통해 주세요. 아니 됐어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. 내가 스마트폰으로 해달라. 스마트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. 스마트폰 해 드리려고 했는데 왜 머리를 쓰셔요. 왜 머리를 쓰셔 갖고 그걸 멀쩡한 거를 왜 물속에다가 화장실에서 그냥 빠트리느냐고. 왜 머리를 쓰냐고요. 스마트할 수 있어. 스마트할 수 있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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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